2020년에 친사 청산을 하고 싶은데 빡센 다이어트는 하기가 싫어 이러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 정보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다이어트 계획표 맛집 단호에서 2021년 새해 다이어트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번 계획표의 컨셉은 일상을 180도 바꾸지 않아도 내 일상에서 조금만 플러스 조금만 마이너스 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집콕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어디를 가서 활동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집 안에서 내 일상을 잘 바로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다이어트 목표보다는 집콕 생활 속에서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미션들을 정리해봤고 이 미션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 담아서 나를 위한 커스터마이즈된 다이어트 계획표를 짤 수 있는 그런 포맷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기대되시죠? 2020년의 진살? 다시 보지 않고 2021년 새해 새 마음 새 몸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즈 다이어트 같이 꼭 해봐요 이번 이즈 다이어트 계획표의 키워드는 3개인데요 첫 번째는 집콕 틈새 운동 청소라든지 양치질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동시에 얹어갈 수 있는 그런 틈새 운동들을 리스트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하루 한 끼 단호식 모든 끼니를 다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가끔 배달 음식이랑 섞어서 먹고 먹고 싶은 거 먹더라도 한 끼는 단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 팁을 준비를 해봤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건강 간식이에요 집에만 있으니까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든다고 입맛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반대인 거 아시죠? 저도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계속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고 천장에 혹시 과거에 내가 숨겨둔 간식 없는지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구비해 둬야 되는 건강하게 대체할 수 있는 간식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단호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한 이즈 다이어트 미션 리스트 3종 세트를 공개합니다 우와 푸짐해 되게 푸짐하죠? 틈새 운동 리스트부터 우선 설명해볼게요 첫 번째 집콕 틈새 운동은 벼이삭 줍기 운동인데요 일종의 런지 자세인데 침대에서 방문까지 걸어갈 때에도 현관에서 TV 앞까지 걸어갈 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또 양치질하면서 스쿼트하기 자기 전 하늘 자전거 10분 타기 앉아서 책벅지 운동 아시죠? 허벅지 사이에 두꺼운 책 하나 끼고 버티는 거 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3분 동안 크런치하기 전자레인지 3분 돌아가면서 사이드킥하기 저 이거 많이 해요 단호 닭가슴살 핫도그 3분 돌리면서 옆에서 운동하면 시간 되게 빨리 갑니다 또 자기 전 엘자 다리 2분 벽 스쿼트 1분 영화 보면서 나비 자세 30초 화장실 가로 일어난 김에 스탠딩 킥백 20개 그리고 최근에 보여드린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이나 자기 전 스트레칭 이런 것도 튼색 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스트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생활에 잘 맞겠다 싶은 것들로 뽑아가지고 나만의 계획표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리스트를 다 설명한 다음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리스트는 본 운동 리스트예요 본격적으로 운동량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운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미션인데요 14일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시라고 14가지 다노티비 운동을 하나도 안 겹치게 담아놨어요 이 리스트에 특히 난이도별로 조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4가지 본격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 5가지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왔을 때 다이어트 부스트업 할 수 있는 운동 영상 6가지 이렇게 해서 총 14가지고 각자 체력 수준이나 동기부여 상태에 따라서 난이도를 잘 골라서 나의 계획표에 장바구니 담듯이 담아주시면 될 거 같아요 세 번째 미션 리스트는 식습관 성향을 위한 미션들이에요 이 미션들 설명하기 전에 꼭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바로 식사 열기를 쓰는 건데 이번 식사 열기는 좀 달라요 과거에 먹은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미래에 먹을 것에 대한 식사 열기를 쓰는 거예요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제일 구하기 쉬운 거 배가 고프면 그때 닥쳐서 배달앱 열고 그때그때 땡기는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일 새끼를 어떤 음식을 먹을지 탄단지를 고려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맞게 최소한 오늘 장을 봐놓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놓기 위해서 이 미래 식사 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내일 먹을 거를 오늘 계획해서 2주 동안 식사를 꾸려간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식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끼는 식이섬유를 추가하기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당 흡수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단을 꼭 곁들여 보는 걸로 해보세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그릇에서 한 수저 한 젓가락 덜어내기 이게 뭐 면이 됐든 밥이 됐든 빵이 됐든 한 끼 내가 먹으려고 했었던 분량에서 탄수화물만 한 입 덜어내는 거예요 다음은 하루 한 끼는 풍부한 단백질 추가해보기 생선, 고기, 두부, 계란, 콩으로 만든 음식들 다 좋아요 그 다음은 물 마시기 또 TV나 유튜브 보지 않고 식사 자체에 집중하면서 음미하면서 먹기 식사 시간 타이머로 한번 재보기 숟가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국물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만 식사해보기 하루는 밀가루가 아예 없는 식단 구성해보기 또 하루 한 끼는 간을 최대한 하지 않고 먹어보기 마지막 식습관 팁은 건강 간식 챙기기인데 건강 간식도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챙겨주셔야지 나의 분것질 욕구가 적정하게 해소가 되겠죠 우선 마삭마삭 씹는 스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채 스틱이나 닭가슴살 칩을 후무스 만들어가지고 찍어 드셔도 너무 좋고요 초콜릿 달달한 거 이런 간식 좋아하시는 초코스물분들은 브라솔 프로틴 초코에 그릭 요거트 같이 드시거나 달콩두이랑 같이 드시면 되게 진한 초콜릿 맛을 느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매 입맛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젠데요 팥선식, 흑임자선식, 쑥선식 이렇게 3종 세트가 할매 입맛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단백질도 낭낭하게 채울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가지 리스트를 드렸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미션 리스트들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습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습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다가 이 습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제빵사다 근데 밀가루 먹지 않기 미션을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나한테 잘 뿌리 내릴 수 없는 습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미션 리스트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골라가지고 2주 챌린지를 짜도록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본격 다이어트 2주 계획표는 이렇게 3일은 작심 3일을 타파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쉬운 버전의 미션들을 새 리스트에서 하나씩 골라 담아주시고 이거를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5일은 어? 몸아 다이어트 나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한다 시동 건다 이렇게 본격적인 미션들을 할 수 있는 5일로 삼아서 본 운동 한 가지에 틈새 운동 미션 두 가지 그리고 식습관 한 가지 정도를 5일 동안 한번 매일매일 반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남은 6일은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욕심내서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추가해보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되는데 본 운동 한 가지에 틈새 운동 세 가지 식습관 미션 두 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 미션을 매일매일 한번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생활에 딱 맞게 커스터마이즈한 2주 다이어트 계획표를 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중에서 언니 저는 너무 귀찮고 모르겠고 그냥 언니가 딱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주 계획표를 예시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아 고민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계획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어느 정도 습관성형이 좀 되어 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션 리스트 3개를 이렇게 활용해보셔도 좋아요 계획표를 따로 짜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이 미션 리스트에 있는 모든 미션들을 다 지워나간다 라는 목표로 하나씩 다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습관성형 팁을 또 드리자면 달력이든 캘린더에 했음 안 했음을 좀 지워나갈 수 있는 시각적인 장치를 활용해보시라는 건데요 내가 얼마나 달성을 하고 있는지 어제는 얼마나 했고 오늘은 얼마나 못했고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나한테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표시를 남기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했음 안 했음 표시라도 남기시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운동표에 나온 운동들은 다 재생 목록으로 또 만들어 뒀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언급한 식품들도 단호 잡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장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새해 다이어트 단호와 함께 꼭 성공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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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